육교유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병아리 알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꿈을 아직 기억한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둘했지 내 두 손 위에서 노래 부르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느낌 자연 심장이 두근두근 느껴졌었어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기억이 가지 못했지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기억이 가지 못했지 슬픈 눈으로 날 깨짓다던 새벽 무렵에 차 뒤차게 쉬고 있었네 굿바이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굿바이 열린 너의 조그만 무더운 가에 올해도 꽃은 피는지 그리 기억이 가지 못했지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기억이 가지 못했지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기억이 가지 못했지 눈물이 마른 이유 눈물이 마른 이유 눈물이 마른 이유 희미하게 할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날 알 수 없었지만 어린 나이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굿바이 열린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굿바이 열린 너의 조그만 무더운 가에 올해도 꽃은 피는지 굿바이 열린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굿바이 열린 언젠가 다음 세상에도 내 징구로 태어나도 내 징구로 태어나도 이젠 아픔 여러분도 창업 neurôn 창업 창업 아멘